자 나눈게 많아 마이너스 1에 P승 X에 3P, Y에 3P가 되겠지 X에 3Q에 Y에 몇이야 6이 되겠지 그 다음에 X4승에 제곱이 이렇게 나왔나 그럼 여기에 Y4승이 되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지 플러스니까 P는 양수지 아니 짝수지 Y10승이 되겠지 R은 10이 되고 6이 되네 4가 돼서 없어지고 Q는 2이 되겠지 10이 되고